안녕하세요. 땡땡이들, 띠미입니다. 1.8L! 코카콜라를 마시고 다 마실 거예요. 크림참기 챌린지를 해볼 겁니다. 영상이 조금 더러울 수가 있겠군요. 그냥 이것만 먹고 참느냐. 이걸 다 마시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. 뭔 노래를 부르지? 멜로운 찾아봐야겠어. 오빠야를 불러보겠습니다. 오빠야. 그럼 렛츠고! 진짜 크다. 이거 내가 다 마실 수 있을까? 그게 더 문제다. 벌써부터 나올 것 같아. 이 정도! 이 정도 먹고 새 소절 부르고 이 정도 먹고 새 소절 부르고 다 마신 다음에 풀노래 부르기. 골! 골! 진짜vana위! 그게 최고인 리즈аль죠?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손작 essence 알 다 죽어버릴 것만 같아 살기를 한다. 눈 앞이 여리 ول이는 준비 날씨 생긴 얼굴 잡고 귀에 내놓는 그의 족족한 목소리야! 어쩌면 나올 것 같아. 아니야! 트림! 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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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림! 트림 트림! 하아... 살 것 같다. 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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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림!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! 예? 왜 내 몸무게처럼 안 주는 거야! 전. elli. 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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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흥...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...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를... 트림!